엄마 엄마를 느끼면요 엄마한테는 자식에 근심이 들어오라는 엄마의 사주를 갖고 계세요 그 사주라는 사주에는 내가 자식이 있어도 뭐 뛰어나게 뛰어나게 직업을 잘 선택을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마음속에 움직임이라는 게 전혀 들어오지를 않아요 움직임이라는 건 들어오지 않는다는 소리는 이 아이가 한 공간에서만 갇혀 있는 걸로 느껴져요 한 공간에서 갇혀져 있다는 소리는 동남서북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무슨 펜을 붙잡고만 사는 건지 아니면 머리와 이 내와 아니면 이 손에 손 끝에서 무슨 뭐를 쓰는 건지 책밖에 보이질 않는 걸로 들어오고 그런 아이를 가지고 살았는데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시면서 엄마 지혜로움을 가지고 이 아이한테 머리에다가 지식은 섬겨줬어요 엄마가 지식을 이 아이한테 줬어 줬는데 이 아이를 느껴보면요 전혀 재미를 못 느껴요 전혀 재미를 못 느끼고 이 사주가 이 아이 사주가 동남서북으로 돌아다니면서 답답함을 벗어나서 한 공간에 이 공간처럼 여기에서만 풀어먹고 살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 뭐 바깥도 뭐 바깥 뭐 뭐 산과 물과 그런 거를 끼고선 살을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무슨 뭐를 가리키나요 그 멤버를 조직을 해갖고 네 같이 연구를 해요 연구 교수예요 연구 교수요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봤냐면 대학 강사 있잖아요 강당에 대학 강당에 보면은 뭐 이렇게 선생님들처럼 뭐를 가리키는 걸로 들어왔어 들어와 있는데 이 아이가 또 하나만 물어보면 의사 쪽이나 의사 쪽이나 그런 쪽하고 연관된 일을 혹시 안 하시나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 학용법으로 어떻게 보여줬냐면 질을 가지고 자꾸 연구를 하는 걸로 느껴져서 여쭤보는 거예요 브레인과 계통이니까 뇌관계죠 뇌관계 네 그러니까 이제 질을 가지고 자꾸 뭐를 이렇게 연구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엄마한테 여쭤보는 건데 이 아이가 너무나 표현을 하자면 내 사주보다 정말 뛰어난 일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 뛰어난 일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꿈이 꿈이 폭이 넓어요 이 아이 폭이 되게 넓어요 폭이 되게 넓은데 올 수전 올 수전 내년 수전에는 차라리 한국보다는 한국보다는 이 해외 쪽으로 더 넓은 쪽으로 가서 이 아이가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나요 기회되면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이 아이가 한국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거를 그다지 좋아라 안 해요 그 소리는 만족을 못 느낀다는 소리예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그 한계점이라는 게 들어와요 들어오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해외로 나가서 그쪽에서 꿈을 펼치는 걸로 들어오고 이 사람은 차라리 해외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서 데리고 오는 걸로 나는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그 여자랑 헤어졌어요 응? 헤어졌어요 뭐가? 그 여자랑 헤어졌어요 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해외에서 해외에서 여자가 있었냐는 걸 물어보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여자가 나는 들어오는데 그거를 헤어졌어도 헤어졌어도 이 사주에는 여자가 솔직히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있는데 앞으로 2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이 아이가 다시 나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교수를 교수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국보다는 해외로 나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서 거기에서 다시 2년을 맺어서 2년을 맺어서 거기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지금 들어와요 작년 재작년 수전부터 이 아이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결혼 운도 들어와 있고 결혼 운도 들어와 있는데 작년 재작년 3년 전에 이 아이가 한 번에 여자로 인해서 실패를 봤었어야 돼요 봤어요? 맞아 3년 전에 이 아이가 한 번에 사람으로 인해서 눈물바람 콧물바람 그거를 내 가슴아리를 하고 살으라는 수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이 아이한테 마음에 추스리지를 못하고 있어 추스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엄마가 자꾸 옆에 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 마음속에서 이 아이가 언제 결혼을 할까 그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아이한테 구속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이 아이는요 어느 누가 나를 잔소리하는 걸 되게 싫어라 해요 그리고 내가 부모가 엄마가 이 아이를 키웠을지언정 이 아이는 내 부모한테 부모가 나한테 따다다다다다 거리는 걸 되게 싫어라 해요 그러면 이 아이 성향이 되게 강해요 강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아 고집이 되게 강하다고 그러니까 엄마 내비 두라고 내비 두시라고 언제 결혼을 할까 못할까 그런 거 걱정 하지도 마시라고 왜 이 아이는요 지 머릿속에 이미 다 상상해 생각해 다 언제 갈까라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냉정한 아이예요 냉정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른 여자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가슴아리 하는 거 그거 잠시잠깐이에요 잠시잠깐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뭐 누구처럼 방구석에 처박혀서 그렇게 하는 거 딱 그렇게 생각도 안 해요 이 아이는 시간이 잠자는 게 아까운 아이예요 잠자는 게 아까운 아이고 내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내가 가동이 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 몸은 자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는 안 자요 이 아이가 그만큼의 성공할 수 있는 아이야 아이이기 때문에 얘는 해외로 나가서 해외로 나가서 더 폭이 넓어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일이 내년 내후년 수전에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 아이가 거기에 또 다른 인연을 맺어서 들어올 일이 있어 그러니까 내밀 두세요 그럼 들락날락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나가 1년밖에 안 됐어요 또 나간다고 또 나가요? 또 나간다고 또 나간다고 또 나간다고 또 나가고 엄마하고의 이 아이하고에는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엄마가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엄마 집착병에 이 아이가 숨이 가끔씩 막히대 그러니 내비 두세요 엄마 전화 오는 걸 이 아이는 싫어라 해 그러니 내비 두세요 내비 두시고 이 아이는 그냥 지 할돌이를 할 수 있게끔 해요 이 아이가 서른 지금 마흔 두 살이잖아 마흔 세 살이잖아 마흔 다섯 되면 어느 정도의 자리는 이제는 다 잡혀요 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고맙습니다.